오사님, 휴게실 좀 빨리요. 아씨, 저 도둑냥이 내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. 뱃속에 연가시가 들었나 봐. 명지숙님? 와봐. 나 속이 너무 허해. 그래도 이렇게 아무거나 급하게 드시면 체해서 엄청 고생해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드시면 참 좋겠는데. 언제는 잘 먹어서 이쁘다며. 잘 먹어서 이쁜 게 아니라 좋아하면 먹는 모습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. 여보! 근데 왜 그 말라 비틀어진 모델년이랑 붙어먹었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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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웃지마 재수없어